참 엉망이네 근데 난 너 믿어 오수제를 다시 만났어 피고 김동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힘을 기르고 내용을 갖춰야 해 너도 나도 나 진짜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뒤로 갔던건데 지옥에 가버려 의붓여동사를 건드리고 죽여? 인간도 아니야 이 새끼야 1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살해사건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의붓오빠가 아닌 용의선상에도 없던 제3자였는데요 회장님과 전 서로의 치부를 하나씩 물고 있다는거 잊지마세요 내가 키워주마 네가 맛보지 못한 출세 성공 힘 맛보고 해주마 아니요 회장님 그 이상 올라갈겁니다 다 먹을 때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실거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린겁니다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대표 변호사 아니 그 오수재 미친년이 감히 내 집을 털어? 내 치계는 쓸모가 많은 아이들이니까 내 고작 한번 까불었다고 내 치계는 야깝지 않겠습니까? 내가 TK야 TK는 나야 TK가 오수재다 내가 피해자라고 박수영씨는 제대로 살 수 있을까? 난 나랑 달라 전 시금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오변 때문에 이미지 추락이 말도 못합니다 휴가 좀 다녀와 서중대 로스쿨 견민교수 오 마이 갓 오수재? 1학년 공찬입니다 서중민 교수님 교수님 원래 멋진 분이시잖아요 횡당하고 왔는데 돌아가려면 여론이 필요해요 리걸 클리닉 센터 첫 사건으로 박지원권을 맞는다 저희가 어떻게 해요? 각자 알아보도록 해 교수님이 생각하는 용의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? 뭔가 대단히 구린 게 있는 거네요 저걸 저희가요? 내키지 않으면 빠져도 돼 무조건 해요 공찬이란 새끼 뭐하는 놈이야 공찬 제가 개냐? 너 좋아하는 나는 공찬 그 공찬 맞아요? 그렇구나 앞으로 뭔 일 생기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 공찬 말고 나한테 적절한 선만 좀 지켜주시오 나 학생들을 동원하면서 까지 가치가 있는 일인 건가? 아닌 것 같은 길도 가보는 거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? 너한테 얘기 안 했던 게 있어 좋아하는 사람 오래 속이는 거 아니다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교수님 또 위험해지고 또 다치면 저 믿고 좀 기다려주세요 네? 내일이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더 많이 고맙게 해고 잠시 후 그러면 잠시 후 고맙게 해